허상밥상 시골에서 가지고 온 떡국떡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거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겨요 곰팡이 생기지 않고 부드럽게 먹는 법 제가 알려 드릴게요 요렇게 맛있는 떡국떡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골에서 빼서 좌악관에서 빼서 얼마 되지 않아갖고 부들부들합니다 맛있게 보관하는 법은 첫 번째로 통에 넣어주시고 쌀뜨물을 이용을 하는데요 첫번째 씻은 물은 먼지 같은게 있으니까 첫번째 물은 버리시고 두번째 세번째 물을 이용을 합니다 쌀뜨물 이용법이 정말로 좋죠 쌀뜨물에서는 항균작용을 하고 쌀뜨물에 들어있는 전분 성분인데요 떡국을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있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떡국이 덮을 정도로 쌀뜨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쌀뜨물에 항균작용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음식갈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거 소주 1큰술을 부어주세요 쌀뜨물만 부었을 경우는 3,4일에 한번씩 쌀뜨물을 교체를 해 주어야 되지만 소주 1큰술을 넣으시면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번씩 쌀뜨물을 교환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떡국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오래 보관할 양이 안 됩니다 요즘 아침으로 떡국 끓여 드시면 너무 맛이 있어요 다음에 또 한가지 방법은 지퍼백을 이용을 하는데요 지퍼백에 떡국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식용유 1큰술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떡에 식용유를 넣어주시면 떡국떡 건면을 감싸고 있어서 떡국떡이 딱딱하게 변하지가 않아요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주 1큰술을 넣어주세요 이 지퍼백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흔들어주세요 그럼 다른 그릇에 식용유가 물을 것도 없고 소주가 묻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부우 하잖아요 이 공기를 빼주세요 공기를 꼭 빼주신 다음에 완전히 빼주세요 떡국떡이 지금 식용유가 들어갔고 소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떡국떡에 코팅이 돼가지고 떡국떡이 부드럽게 됩니다 소주를 넣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부들부들 할 때 냉동실에 보관을 하세요 그럼 한 달 이상 놓고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떡국은 떡국 끓일 때 바로 넣는게 아니고 차가운 물에 해동을 해서 담가놨다가 떡국 끓이시면 됩니다 떡국 부드럽게 먹는 법 떡국 곰팡이 나지 않고 오래 두고 드시는 법 제가 마밀이를 했습니다 여유분으로 남은 떡국떡 보관하는 법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함없이 아주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면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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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